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브러시 스패널에 저장하여 패턴 브러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만의 독창적인 패턴 브러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줌 툴을 선택한 후 두 번째 아트보드 오른쪽을 클릭하고 드래그해 때 합니다. 패턴 브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로 사용할 오브젝트와 모서리로 사용할 오브젝트 두 개가 필요합니다. Alt, Ctrl, 0을 눌러 모든 아트보드를 윈도우에 맞춥니다.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. 두 번째 아트보드에서 첫 번째 볼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브러시 스패널로 드래그합니다. 뉴브러시 대화 상자에서 패런 브러시를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. 패런 브러시 옵션스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퍼플 볼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. 아트보드에서 열린 패스와 닫힌 패스를 모두 선택한 후 브러시 스패널에서 퍼플 볼을 선택합니다. 패스에 패턴 브러시가 적용되었지만 일부 모서리 부위에는 브러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온전한 모양의 패턴 브러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패턴의 모서리를 만들기 전에 미리 완성된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아트보드에서 코너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중심점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 오브젝트를 코너로 사용하면 브러시가 적용될 패스의 모서리에 닿는 중심점이 서로 어긋나게 되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. 그러나 두 번째 아트보드에서 코너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해보면 오브젝트를 감싸는 투명한 사각형과 선택한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 오브젝트를 코너로 사용하면 브러시가 적용될 패스의 모서리에 닿는 중심점이 오른쪽 하단의 크로스 부분이 되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. 작업 파일로 되돌아간 후 두 번째 아트보드를 클릭합니다. 컨트롤 더하기를 여러 번 눌러 문서 보기를 확대한 후 페이스바를 눌러 오브젝트로 이동합니다. 우리가 패턴 브러시를 만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패턴 브러시에 사용할 부분별 오브젝트는 먼저 패턴으로 저장한 후 패턴 브러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패턴으로 각각 저장해 보겠습니다. Swatch's Panel 탭을 클릭합니다. Side Object를 선택한 후 Swatch's Panel로 드래그해 패턴으로 저장합니다.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. Swatch's Panel에서 방금 저장한 패턴을 더블 클릭합니다. Pattern Options 패널에서 Name의 Side를 입력한 후 키보드에서 ESC를 눌러 패턴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. Rectangle 툴을 선택한 후 Feel 색상과 Stroke 색상을 모두 제거합니다. Ctrl-Y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 상태로 만듭니다. 마우스를 코너 오브젝트의 오른쪽 하단 크로스 부분으로 이동한 후 Alt-Shif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드래그해 오브젝트를 커버하는 크기의 정사각형을 그립니다. Ctrl-Y를 눌러 프리뷰 상태로 만듭니다. 셀렉션 툴로 투명한 사각형과 코너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후 Swatch's 패널로 드래그합니다.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. Swatch's 패널에서 방금 저장한 패턴을 더블 클릭합니다. 패런 옵션스 패널에서 네임에 코너를 입력한 후 키보드에서 ESC를 눌러 패런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. Alt-Ctrl-0을 눌러 모든 아트보드를 윈도우에 맞춥니다. 아트보드에 있는 패턴 브러쉬가 적용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. 브러쉬 스패널 탭을 클릭한 후 퍼플 볼 브러쉬를 더블 클릭합니다. 패런 브러쉬 옵션스 대화 상자를 보면 패런 브러쉬는 5개의 타일을 구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타일의 적용 위치는 아이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오브젝트를 만들어 패런 브러쉬로 저장하면 일러스트레이터 CC 버전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타일이 기본적으로 채워지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타일은 비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우러 코너 타일을 디폴트 그대로 두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기본 모서리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 모서리에 제가 방금 저장한 코너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아우러 코너 타일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코너를 선택합니다. 세 번째 이너 코너 타일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코너를 선택합니다. 네 번째 스타트 타일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사이드를 선택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일러스트레이터 6이나 5.5 버전과 같은 CC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두 번째 타일이 기본적으로 채워지고 첫 번째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타일은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. OK를 클릭한 후 Adobe Illustrator 경고 상자에서 Apply to Strokes를 클릭합니다. 패턴 브러쉬가 적용된 패스가 새로운 코너 모양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사이드 오브젝트와 코너 오브젝트를 디자인하여 나만의 멋진 패턴 브러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